세계적인 그룹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이 새만금을 두 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새만금에서 뮤직비디오와 새 앨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. 최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Love Yourself 전 티어의 앨범 사진 배경이 새만금 간척지입니다. 또한 2016년에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Save Me 뮤직비디오도 새만금에서 촬영됐습니다. 뮤직비디오 Save Me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어서는 등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클럽을 중심으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리 Shock Con 나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감탄소년단의 공식